낯선 섬의 오로라 문득 노르웨이의 어떤 섬을 여행할 때 보았던 오로라가 생각났다. 사실 칙칙한 구름 사이로 아슴풀에 비쳤던 그것이 확실히 오로라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오로라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흰 고래같이 하늘을 헤엄쳤는데 꼭 닿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미 닿은 것처럼 생생하다가도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어떤 것 같기도 했다. 그때 아내는 내 눈동자를 보며 말했다. 저 오로라를 가질 수 있다면 난 참 행복할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행복이지만 나는 주로 현실감 없는 행복을 좋아했는데 이를테면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을 밀어젖혔을 때 발가벗은 아내가 욕조 속에 몸을 담그고 있고 나는 자기 같이 씻어 하는 소리를 쫓아가다 어쩌면 그 소리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느끼며 적막한 온기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켜 아내의 샴푸향을 맡는 그런 행복은 아니다. 어쨌든 오늘도 나는 미스터 구를 만나러 왔다. 잘 지냈어요? 하고 물으며 미스터 구가 내게 아스피린을 건넨다. 미스터 구가 고개를 숙일 때 나는 아스피린을 먹는 척하다 주머니에 넣는다. 주머니는 이미 아스피린으로 가득 찼고 이것을 언젠가는 단 한 번에 삼켜 온몸이 아스피린에 침식되면 나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참 현실감 없는 행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노르웨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내는 내게 이혼하자고 말했고 나는 그러자고 답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고자는 아니기에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은 성실하게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올여름 나는 사흘 동안 한국의 낯선 섬에 머물렀다. 섬에서 낯선 여자 A와 나는 세 번 몸을 섞었다. 몸을 섞기 전 여자 A에게 나는 노르웨이의 어떤 섬에서 오로라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고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기억 따위를 구태여 입 밖으로 꺼내 뱉지는 않았다. 여자 A는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만난 대머리와 주기적으로 몸을 섞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말했다. 교회 대머리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지 여자 A는 내 아내에 관해 두 번 정도 물었고 나는 결국 아내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 A도 슬퍼해 주지 않았는데 상관없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이기 때문이고 이미 거짓을 뱉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의 거짓 죽음은 탈모만큼 슬프지도 발모만큼 기쁘지도 않은 일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았고 바르는 약, 먹는 약, 해외직구로 산 약까지 다 써봤지만 탈모는 나아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고 머리카락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쳐다보았고 나는 평균 이하의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내가 탈모 때문에 이혼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잠자리 때문일 것이다. 서른 살의 결혼에 인연에 걸친 결혼생활 중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횟수는 서른 번이 채 되지 않는다. 아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내는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고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사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혼식에 찾아와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었던 요란스러운 동거가 끝난 것 뿐이었다. 헤어졌다고 표현한 이혼의 그날은 내 생일이었기에 진짜 서른 두 살이었고 나는 아내를 잃고 머리털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이혼 후 나는 발모 계획을 세웠다. 소중한 머리카락을 전부 잃을 수는 없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약을 받고 봐도 머리카락은 새로운 약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힘없이 추락했다. 탈모는 이혼처럼 막을 수 있는 일도 이미 뱉은 거짓말처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낯선 여자 A와 만난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순조롭게 잠자리를 가졌다. 여자 A는 혼자 이 섬에 왔고 무슨 일이든 혼자 헤쳐나가고 싶어서 비행기에 올랐다고 말하며 외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흰색 레이스 달린 망사 팬티를 직접 내리고 알몸으로 내 위에 올라 상체를 숙여 내 입술에 키스했다. 여자 A의 긴 머리카락이 입술에 닿은 것처럼 키스는 간지러웠는데 나는 그때 내 머리카락은 내 입술과 영원히 닿을 수 없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한창 나이는 이미 지났고 충동적인 하룻밤. 그 후의 공허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데 나는 억제하지 않았고 여자 A의 부드러운 살결에 관심을 쏟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 흔들리는 건 여자 A의 허리만은 아니었다. 나의 자아는 조금씩 흔들려 신경질적으로 박자를 맞췄고 이후의 관계에 아무런 확신도 느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해안도로를 따라 나는 확신 없이 차를 몰았다. 새로운 자아를 찾고 싶었다. 도착한 곳은 미스터 구의 별장이었다. 주차를 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으면서 나는 별장에 아무도 없기를 바랐다. 누군가 있다면 샤워 후 미스터 구가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화장실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쳐버릴 생각이었다. 나는 아내가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조금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길 바랐다. 바람과 달리 아내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나쁘게 받아들였다. 나를 사랑하니? 아니, 사랑하지 않아. 또,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아내는 정직했는데 나는 아내의 정직 앞에 항상 긴장해야만 했다. 다시 처음 아내를 만났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 어쨌든. 어찌되었든 새로운 자아를 찾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와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했다. 행복이 길어지면 고독은 성장할 수 없다. 고독과 행복의 싸움은 32살 이후 내 안에서 어떤 한계를 넘어 격렬히 싸웠다. 한밤중에도 대낮에도 지진처럼 혹은 돌풍처럼 몰아쳤다. 몸 안에 모든 장기가 멍들었지만 결코 나는 아픈 척 할 수 없었다. 정수리에 난 곱슬곱슬하고 얇은 머리털 한 가닥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을 때면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독했다. 낯선 섬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다. 오래도록 앉아 있었던 낡은 의자를 버리고 아내와 함께 했던 침대를 해체하고 아내의 샴푸향이 남아있을 침대볼을 버리고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서 아내의 번호를 지우고 원색의 안마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언제나 내 모든 준비는 그랬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는 방법 이외에는 상처를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별장에 도착한 후 여자 A에게서 다소통의 전화가 왔고 나는 받지 않았다. 여자 A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이런 게 내 삶이야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생각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그것 또한 어떤 느낌인지 금방 잊어버렸다. 내가 미스터 9를 만나러 별장으로 차를 몰았을 때 미스터 9는 공항에서 자신의 아내인 S와 몇 시간을 보낸 후 마트에 들러 호주산 소고기와 술, 안주가 될 만한 먹을 것을 사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별장 거실에 앉아있었다. 미스터 9는 자신의 아내 S가 나의 진가를 인정해주고 내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길 바랐다. 하지만 S는 나를 볼 때마다 법석을 떨며 신경질적으로 대했다. S는 내가 남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고 언젠가는 S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나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생각이었다. 불현듯 현관문이 열렸고 제 말하면 오는 호랑이처럼 S가 별장에 들어왔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S는 지나치게 자주 행해지는 나와 미스터 9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내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딱 그만큼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찾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우선 무섭게 쏟아지는 멸시의 화살을 피해야만 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나는 도망치듯 별장을 빠져나왔다. 어디 가요 이 소갈머리 없는 사람아 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지만 나에게 닿지는 않았다. 나와 미스터 9는 우정을 통해 각자의 잠재력을 발견해가는 관계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필수적인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만남은 사회적 발전과 변혁을 위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배우자의 기본적인 기대 희망 바람 욕구는 잠시 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종종 미스터 9에게 말했다. S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차를 몰아 미스터 9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낯선 섬의 끝에 미스터 9가 있다고 해도 그 끝이 가파른 고객길이라고 해도 우선 미스터 9를 만나 함께 별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서른 두 살 아주 우연히 나는 미스터 9를 만났다. 그가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악수를 했다. 나는 그때 애원하듯 말했다.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요. 상실감이 크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탈모의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탈모 치료에 강한 미스터 피부과 원장인 미스터 군은 나와 함께 탈모의 고통과 싸워주었고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스터 피부과의 미스터 군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몇 번이나 나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해 주었다. 심지어 공휴일에도 피부과에 나와 수술을 잡아주었는데 불행히도 이식한 모발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빠지길 반복했다. 계속 숨거나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잘 싸웠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선생님, 요즘에는 클립식 내추럴 가발을 가끔 착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다고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가발을 자주 쓰면 그 대가로 모발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덮은 지분은 습할 뿐더러 끝장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직 우리 피부과는 당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 구는 결국에는 당신의 머리를 나게 할 것입니다. 미스터 구의 말은 믿음이 가는 말이었지만 결국 나는 어떻게 다시 나게 할 수 있어요? 하는 물음 대신 클립식 가발이 주는 두통을 잇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빛나는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 나는 낯선 섬에 존재하고 있었고 강렬한 빛이 도는 또 다른 어떤 섬이라고 해도 내 삶의 거짓과 위선, 가벼움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 세계를 가득 채울 것으로 확신했다. 앙상한 정수리와 기름진 육신의 남자 그게 나였고 나는 별장으로 오고 있던 미스터 구에게 전화해 마침내 미스터 구 를 만나고야 말았다. 미스터 구의 별장은 전원 생활을 꿈꾸며 만든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여간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꿈이 뭐였든 상관없었고 거실을 일부러 넓게 만든 이유는 피부과 직원들과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워크숍 장소로 자신의 별장을 쓰기 위해서라고 했고 방은 여덟 개, 화장실도 네 개나 있었으며 꽤 많은 사람이 함께 졸음에 몸을 맡기며 잠들어도 졸음에 몸을 맡긴 채 억지로 일어나 똥을 싸고 샤워를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독채 구조였다. 덧붙이자면 바비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실외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엌은 평범한 아파트처럼 넓지 않았다. 거실이 넓고 방이 여덟 개나 되는 별장에 부엌이 넓어야 하는 법은 얻거니와 부엌은 부엌일 뿐이니 좁든 넓든 나는 상관없었다. 미스터 구와 내가 다시 별장으로 들어선 건 하늘의 구름 같은 것들이 구름 같아 보이지 않을 때쯤인데 구름 같아 보이지 않는 구름은 익은 벼의 빛깔처럼 조금 누런색이었고 나는 모기약을 맡은 누런색의 어떤 날벌레처럼 기력을 잃은 채 미스터 구 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별장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S는 나와 미스터 구 를 기다리고 있었고 미스터 구 를 쳐다보며 미소를 보였다. 일찍이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였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은 더욱 위대해진다는 믿기 어려운 말이 있다. 찰나의 순간과 숨쉬기 곤란한 일생에서 나는 이혼과 같은 이별의 절망을 아직 버리지 못한 듯 미스터 구와 S를 부럽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생각은 아니었다. S와 미스터 구는 한 쌍의 원앙처럼 부둥켜 안았는데 나는 그 한 쌍의 원앙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보였고 미스터 구는 S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으로 자신의 머리도 쓰다듬었다. 나는 괜스레 머쓱해서 클립식 가발을 쓰다듬으며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한 인류처럼 어색하게 입꼬리를 실루겼다. 여보, 아까 공항에서 말한 아시아 피부과 학술 포럼은 취소됐어요? 하고 S가 물었다. 나는 별장 창문 밖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게 무슨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산 끝에 아직 겨울에 눈이 덮여 있길 바랐는데 거짓말이고 사실 나는 S가 이 별장에서 나가 서울로 돌아가기만을 바랐다. 미스터 구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 번 보고 모든 것을 다 들켜버린 사람치고는 여유롭게 웃으며 S에게 미안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우선 호주산 소고기를 좀 굽고 마트에서 산 다른 먹을 것들과 곁들여 먹자고 말했다. 서서히 나는 의식적으로 S를 피했다. 그 사이 연극 무대 장치가 바뀌는 것처럼 별장의 넓지 않은 부엌으로 나의 시선은 옮겨졌다. 호주산 소고기를 전기 그릴에 올리며 이쪽으로 와 앉으세요 하고 말하는 S의 목소리가 유난히 원앙 소리처럼 들렸다. 호주산 소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덧없이 살다간 소의 죽음에 경배하며 클립식 가발을 긁고는 아이고 고생 많아요 하고 말했는데 그때는 이미 식탁 의자에 앉은 후였다. 미스터 구와 나는 잘 구워진 호주산 흑소 부채살을 먹다가 선반에서 보드카를 꺼내 마셨다. 미스터 구는 S에게 호주산 흑소 부채살을 좀 먹어보라고 말했지만 S는 전혀 먹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게 틀림없는 눈치였다. 마침내 S가 말했다. 저기요. 제 남편이 당신을 진정 위해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단지 당신의 머리털을 나게 해서 실력을 입증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해요. 남편 서재를 보니까 그쪽 진찰했던 과정이 논문처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던데 나는 배고픈 실어증 환자처럼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채 늘 그렇듯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이를테면 울타리 속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배고픈 개의 뇌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울타리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한 다음 마치 닭이 처음 날개짓을 해 부뚜막에 오를 때의 자유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는 식의 생각이었다. 덧붙이자면 때때로 극소수이긴 하지만 부뚜막에 오를 수 없는 날개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닭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닭들의 서글픔과 원격으로 조정하지 못한 몇 마리 배부른 개들의 슬픔이 호주산 흑소 부채살이 타는 정기 그릴 앞에 놓인 내 조용한 생각과 어쩌면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호주산 흑소 부채살이라는 부위를 먹고 있었지만 위의 구멍으로 소 한 마리가 빠져나오는 고통을 느끼며 저는 제수씨 남편이 저를 진정으로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대신 간단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괜찮았다. 이상한 생각들이 당혹스럽게 뇌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말 괜찮았다. 적막함 속에서 애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귀족적인 여성처럼 고개를 세우며 남편은 첫 모발이식 수술 이후 다시 그쪽의 머리털이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어요. 처음으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조리 다 빠져버린 환자는 당신이 유일했으니까요. 하고 날카롭게 말했다. 미스터 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하고 말했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애쓰는 아니요. 나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잘 알아요. 남편은 당신의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당신과 남편이 계속 만남을 지속하는 이유이지요. 하고 매몰차게 말했다. 미스터 구는 머리를 흔들었다. 자신의 부인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애쓰는 선반으로 걸어가 포도주를 꺼내 마셨다. 낯선 여자의 일을 다시 만난 건 아마 그때쯤이었다. 어디선가 스쿠터 소리가 들렸고 달칵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부? 언니? 하는 낯선 여자 소리마저 들렸다. 낯선 여자는 신발을 벗고 부엌 쪽으로 걸어 들어와 나를 본 건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멈칫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저 여자는 더는 낯선 여자가 아닌 낯선 여자 A였고 나는 일어나 창밖에 보이는 산을 등지고 서서 울타리를 탈출한 배고픈 개의 뇌를 조정하여 그 개를 튜브삼아 썰물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요단강을 향해 개처럼 헤엄쳐 나가야만 하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별로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머자나 알 수 있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자 A가 나를 몰라보길 바라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강렬한 눈빛으로 S를 바라보며 아는 사이에요? 하고 물었고 S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이에요? 하고 답했다. 여자 A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시선은 묘한 긴장 속에서 내 머리 위로 부서졌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괜찮다. 이토록 밝은 밤에 이보다 더 비루하게 위로받고 싶은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지만 단지 몰랐을 뿐이다. 한은식의 디오니소스적 긍정 비슷한 철학 따위를 한 대로 수렴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바라보지 않아도 좋은 것이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채 강렬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자 A는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는 애청자처럼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기 그러니까 아마 우리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나는 여자 A를 바라볼 수 없었다. 여자 A가 우호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낯선 이 섬에 온 첫날 여자 A와 나누었던 하룻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나와 여자 A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졸지에 졸렬한 사람이 된 건 나뿐이었다. 여자 A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나를 향해 피식 웃기는 했지만 이유 없이 웃는 게 아니었고 그때마다 나는 여자 A의 시선을 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당혹스럽게도 시선을 피하다 보니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들었고 매우 불안해졌으며 그 불안 때문에 눈 아래는 시커멓게 그늘졌고 그런 나를 S는 미심쩍게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4인용 식탁을 당연히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던 4명 중에서 나와 여자 A는 각자의 문명의 울타리를 치고 유대를 느끼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미스터 구와 S의 말에 아, 네, 그렇구나 같은 대답만 기계처럼 했다. S는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며 한동안 자신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했다. S는 미스터 구에게 지구가 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과 외계인의 존재에 관한 근거 없는 이론을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공통과학 동영상 강의 강사처럼 설명했고 허공으로 설명이 이어져 어느 엎드린 노인이 서글픈 등뼈처럼 보일 때쯤 미스터 구는 보드카가 아닌 잠에 취한 듯 식탁에 엎드려 잠들었다. 양손을 곱게 모으고 엎드린 것이 지진 발생으로 지구가 춤이라도 추는 듯 흔들려도 식탁에 기댄 채 깨어나지 않을 마치 수면 내시경 검사 중인 사람처럼 깊게 잠든 모양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S의 눈은 피로해 보였다. 여자 A는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S와 함께 피곤한 웃음을 보였다. 나는 먹다 남은 음식들과 구겨진 휴지 조각으로 점점 엉망진창이 되는 식탁을 누가 치우나 하고 생각했지만 직접 치우기는 귀찮았고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누군가의 쓸쓸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길 바랬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호주산 흙소와 먹다 남은 먹을 것들과 포도주와 보드카가 없으면 네 명이 앉아있는 이곳 부엌은 마치 사막과도 같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짜 사막의 쉑쉑거리는 황량하고 쓸쓸하고 건조한 바람이 미세먼지와 함께 불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고 사막의 모래 언덕을 어떻게든 넘고 또 넘어 서둘러 아까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배고픈 개와 함께 마저 건너고 싶다는 생각에 미치고 나서야 드디어 나는 하품이 나오고 노곤해졌다. 낯선 섬에 오기 전까지 여자 A는 삶의 계획이 전부 무너져버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여자 A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나는 언격결에 정신을 차리고 노곤함을 무너뜨렸다. 여자 A의 삶이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 머리맡에 놓아두던 물그릇의 물처럼 고요했을 것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낯선 섬에 오기 전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손에 땀이 났지만 역시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누군가처럼 되기는 싫었다.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남편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맥없이 이혼을 말하는 여자 A를 나는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자 A는 무언가를 생각해 입 밖으로 뱉을 때 지휘자가 꿈이었던 사람처럼 혹은 전생의 지휘자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는데 나는 그 손끝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혹은 몇 박자인지 알기 위해 집중했고 그것은 여자 A의 말에 집중하는 듯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자 A는 내 집중의 화답이라도 하듯 더욱 열심히 그러나 맥없이 전 남편과의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이야기를 해댔다. 이상하게 여자 A의 말은 내 귀에 통 붙지 않았고 사탕처럼 달콤한 이야기는 더욱 아니었기에 나는 다시 힘없이 그러나 묵묵히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때때로 S가 요란스레 쿠키를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얼굴을 짓밟히는 사람처럼 인상을 썼다. 어쨌든 여자 A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했고 나는 S가 쿠키를 그만 처먹고 물그릇의 물처럼 고요하게 마주앉아 여자 A의 이야기를 듣기 바랬다. 그리 놀라운 사랑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랑도 아닌 것 같았다. 결국 이야기는 다소 지루해졌지만 여자 A는 끝까지 이야기의 맥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해 근사하게 이야기를 꾸미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는데 시침은 자정을 알리고 있었고 초침이 없어 시계가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무척이나 권태로운 시간에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권태로움을 내비칠 수도 혹은 여자 A의의 흔들리는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입을 그만 닥치시죠 라는 말을 뱉을 수도 없었다. 마지못해 지키고 있던 자리였기에 더없이 지루한 시간마저 지키며 나는 보드카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제법 치기가 올랐고 그러자 연고프 들이켜 취기를 뒤집어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 여자 A가 말없이 머리를 긁어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런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자꾸만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고 버텼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내 눈꺼풀이었고 그때 마침 누군가가 갑자기 불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졸음은 죽음처럼 깊은 잠으로 변해 나를 덮쳤다. 여덟 개의 방 중에 어떤 한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여자 A는 발가벗은 채 나의 성기에 적가슴을 대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들고 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왜? 이 방에서 여자 A와 함께 잠든 것인지 치매 노인이 자연스럽게 잊은 기억처럼 깨끗하게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어떤 일을 뇌에서 지운 것 같았다. 나는 여자 A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왠지 두통이 나온 듯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배꼽 근처에서 쉬지 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A의 코 고는 소리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다. 속이 좋지 않았다. 늘 이런 식이었다. 처음 술을 마셨던 고등학생 시절도 대학 시절도 출판사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 시절, 시절마다 나는 술을 마시고 나면 졸렸고 잠에서 깨면 기억이 나지 않다가 또다시 잠들었다가 속이 좋지 않아 깨고는 했다. 토를 해야 하나? 잠에서 깨고 나면 나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는다. 생각은 무섭게 몸을 감싸게 마련이다. 일단 생각을 시작하면 좋지 않은 속은 더욱 거북해지고 주변은 핑 돌기 시작하면서 어지러워지고 숨을 몰아쉬며 참아봐도 몰려오는 구역질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나는 결심한다. 화장실로 가자.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하자. 답답한 몸뚱이에 쌓인 통증을 다 뱉어버리자. 내 몸에 들어간 보드카에서 헤엄치고 있던 흙소도 절망적인 상태였을 것이다. 입 밖으로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나오려는 흙소를 막기 위해 입을 다물었지만 얼마 가지 않았고 결국 흙소는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는데 나는 변기물을 내리며 이 물이 바다로 흘러 언젠가 호주에 닿기를 바랐다.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입을 헹군 뒤 고개를 들었을 때 알아보기 어려운 낯선 남자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나는 텅 빈 정수리를 만지며 잠들기 전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으면서 이마살을 찌푸렸다. 이런 재기랄. 짧은 기합 소리와 비슷한 욕이 터져나왔다. 미스터 그 앞이거나 혼자 있을 때 말고는 가발을 벗지 않았다. 가발이 벗겨진 모습을 나는 지독히도 혐오했다.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제자리에 없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식의 화를 참는 법을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하는지 모른 채 눈물을 근성였다. 남아있는 사치스러운 머리털 조금이 뻣뻣하게 선 채 마치 일생을 같이 보낸 누군가가 죽은 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발이 벗겨진 채 서 있는 지금이 현실이 아니길 나는 소망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지했다. 나는 왜 이렇게 병신처럼 울고 있는 것일까. 가발을 벗은 내가 익숙하지 않았다. 가발과 분리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여자 A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힐끔거렸다.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어딘가로 도망친 후 나중에 미스터 구에게만 살아있다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영원히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내가 가발을 벗고 있는 이 이후부터 알아야 했다. 나는 단전에 힘을 주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자 A는 내가 잊은 기억의 조각을 건네주었다. 제기랄. 식탁에서 일어선 S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 쓰러지려 했고 넘어지지 않으려 손을 길게 뻗어 내 가발을 한 움큼 잡았는데 그때까지 가발이 벗겨지지는 않았고 잠결에 눈을 뜬 내가 정수리가 찢어질 것 같다며 아스피린을 찾다가 발작적으로 가발을 벗어 던졌다는 내용의 조각이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려고 하면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무언가 언짢은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했지만 진짜 내가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줄타기에서 떨어진 고개사가 관객의 야유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양손으로 정수리를 감싼 채 허리를 구부렸다. 화장실 문 밖으로 내 그림자도 따라 구부러졌고 여자 애인은 당황하며 구부러지는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바닥에서 종종거렸다. 부끄러움에 눈을 뜰 수 없었다. 종종거리던 여자 애인은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놀란 아기가 더는 무서워하지 않을 때까지 꼭 껴안아주는 개모처럼 얼굴을 껴안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몸을 돌리며 눈을 떴다. 여자 애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나는 여자 애인을 향해 속삭이듯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자 애인은 신뢰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는 그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 신뢰감 뒤에 숨은 관능미를 발견하고야 말았고 한순간 일어나 선체로 여자 애인의 몸을 돌리며 어떻게 사랑을 나눴죠? 기억이 생생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다. 여자 애인은 순간 멈칫했다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려 했던 개와는 조금 다른 자세로 나에게 엉덩이를 보이며 유혹의 신호를 보냈다. 축 늘어진 적가슴과 유두는 신석기 시대의 어느 빗살무늬 토기에 끝처럼 뾰족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는 여자 애의 유두 언저리를 헛짚은 듯 만지며 수영을 처음 배운 사람이 튜브를 안는 것처럼 여자 애의와 완전히 포개졌다. 그 순간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과장된 착각이 들었지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생생할 필요 없는 한숨이나 하품처럼 자연스러운 순간에 불과했다. 나와 여자 애인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나 육체적 피곤 혹은 책임감 따위를 뒤로한 채 자는 척하는 사람처럼 한동안 침묵했고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다 큰 어른처럼 잠들지 못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 여자 애이가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잠깐 산책하고 오겠다고 말했고 얼른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이윽고 현관에 켜진 희미한 불빛을 뒤로한 채 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 때문에 별장을 빠져나오는 다 큰 어른처럼 현관문을 열고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가늠할 틈도 없이 조금씩 열버져 가는 새벽을 핑계 삼아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나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무겁게 들리기 시작할 때쯤 야트막한 언덕바지가 보였다. 조금 더 걸어가 언덕바지의 끝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비행기에 몸을 실은 기장이 된 기분이 들었다. 섬으로 갇힌 바다의 밑바닥에서 갓난 아기의 울음처럼 파도 소리가 울렸다. 낯선 섬의 끝은 새벽의 끝과 같았다. 나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부신 어떤 것이 눈에 띄었다. 오로라였다. 아니, 노르웨이에서 본 오로라 같기도 한 혹은 낯선 섬의 오로라 같은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흰 고래같이 하늘을 헤엄쳤는데 꼭 닿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미 닿은 것처럼 생생하다가도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어떤 것 같기도 했다. 저 오로라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아. 자꾸만 아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꼭 받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켜고 내뱉다가 최소한의 숨을 삼켰다. 갑자기 헛구역질이 났다. 나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빈속을 개원했다.